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소당마을에서 밤나무 옆길 따라 800m 위로 오르면 금강대가 있습니다. 산은 지푸른데, 계곡은 내리는 비에 가을로 떠밀립니다. 옆에 차 밖 캠핑할 만한 공간이 보이나 주차금지 글자들이 선명하네요. 근처를 돌아보니 공간들이 있긴 않아 조금 누추해 보입니다.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오며 계곡을 탐방해보니 좋은 장소들이 몇 곳 있으나 사유지 안쪽입니다. 금강대에서 500m 아래, 마을에서는 300m 위, 여기 왼쪽으로 조금 아쉽긴 하나 차박차크닉 할 만한 곳이 있어 담아봅니다. 허벅지보다 조금 깊은 소가 있고, 감나무 옆 바위 근처 그늘진 소로의 작은 공간들이 보입니다. 소에서 20m 위 대나무 숲 옆에도 공간이 보이네요.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, 금강대 탐방 후 쉴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소개해보았습니다. 영상편집 5.0 여 셔